음악 우선은요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시는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우리 발전사비 특히 태양광 관련된 출제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걱정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러한 과목을 가리키는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많이 변경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경향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향은요 그런데 이 경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했을 때 이걸 실무에 쓸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좀 설계를 하시거나 또는 유지보수 하시는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실무에 좀 가깝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한테 조금 실무에 가깝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의 내용이어서 네 맞아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조금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없앨 건 좀 없애고 좀 더 추가해야 될 건 좀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것도 있고 삭제되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실상 교재가 그럼 없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라고 해서 사실 지금 보이시는 이 영상에 있는 자료는 지금 보시는 영상 바로 옆에 각각 링크를 걸어서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같이 학습하셔도 좋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교재에 바로바로 작성하고 암기하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드릴 말씀이고요 그 다음이요 두 번째요 하나는 이거 제가 막 어쨌든 경향이 딱 바뀌고 나서 매 회차 새로 출제되는 기출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해보면 이게 조금 이게 사실상 과목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조금 약간 중복되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또는 완전히 이거 기획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설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시공에 대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명확하게 딱 구분 짓기가 정말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모든 강의를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단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앞부분에도 또는 뒷부분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중복된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금 길죠 괜찮아요 어쨌든 이 세 번째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죠 정확하게 기획이라는 단계를 100% 알아야 되느냐 또는 설계라고 하는 단계를 100% 알아야 하느냐 시공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100% 알고 있어야 하느냐 이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고요 시험 본다라는 개념 자체는 어느 정도의 현장 실무에 바로 투입됐을 때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까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조금 더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답을 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실무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100점이 아니고 맞습니다 60점 그 정도의 선에서 해결해 주시면 실무에 가시면 100%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개념이 시험인 겁니다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 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하고 배우라기 저하고 배우라기 여러분들한테 조금 심혈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강이 진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